이놈아 김치 김치 이게 또 이게 똑같은 하토가 우리 아버지 하토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또 똑같은 게 두 개 세 개 똑같은 게 세 개 그 다음에 우와 광이다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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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낳아 빨래 아버지 나 한나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두개가 남았어? 아 미치겠다 진짜, 이 아토 어떻게 돼? 아 웃겨 비 광이 또 나와 우리 아버지 일주일 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데 오늘은 제가 있어서 모시고 가는데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9시 반이면 모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기억이 자꾸 없으셔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뭐가 서운해서 나를 데리러 안 오냐고 주일을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은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제 한 가지 여기가 길이 험해요 길에 이렇게 교회 가는 길이 큰 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차들이 보시면 이렇게 무섭게 달려옵니다 무섭게 달려와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혼자서는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서 항상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데리러 옵니다 아버지 모시러 왔다가 여기 가세요 한번 더! 지난번에 고춧가루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마치고, 손을 움직여서, 손이 아프지 않게 말아야 합니다. 손을 당기고, 감탄을 당기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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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